지금 9시쯤 됐습니다. 제가 오늘 7시쯤에 제기롱 나무에서 혹 꿀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2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꿀벌이 없습니다. 이제 제기롱 역할도 올여름에는 다 했나봅니다. 꽃에 꿀이 없으면 벌도 찾아오지 않는 듯 쉽습니다. 너무 당하는 일이지만 이 아침에 이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리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오늘 아침에 25도 현재는 27도 시원한 바람이 이 아침에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안보입니다. 꽃에 꽃에 꿀이 떨어지면 벌도 찾아오지 않는다. 당연한 위치입니다. 당연한 위치인데 이 아침에 한번 이렇게 새겨봅니다. 여기 앞에 보이죠? 여울초등학교입니다. 지금 입구 전체 바닥 작업이 한창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